아하, 이 팀 또 유명하죠, 어차피. 아, 프레스 포먼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옵티머스 프라임. 아, 아시네요. 어허, 어디서부터 기대가 됩니다. 또 이분들도 무대 잘하기로 유명하신 분들이죠. 네, 네, 네.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는 분류한 대로 열심히 보여드릴 테니까요. 예쁘게 봐주신 분 감사하겠습니다. 에어로빅 댄스 여섯 번째 손수 입장이 있겠습니다. 세븐틴. 자, 마지막 팀이죠. 부담이 더 될 수 있어요. 이번 컨셉은 어떻게 표현할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. 로봇이 잠깐 나왔거든요. 아, 로봇이에요. 아, 트레스포머 의상이에요. 대열자 체류 약간. 네, 로봇의 변신 전인 것 같은데요. 의석. 로봇의 변신하는 그력도 miel verdade죠. 네, 로봇의 변신하는 그력도 mest요. 자, 래프트. 장 참왕이시. 자, 돌아오죠, 로봇. 네, 로봇의 변신하는 그력도ляются. 자, 돌아오죠. 네, 로봇과 양쪽에 있는 선수들이 동일하고 Mediterraneancat verf'dconds. 역대 무대 중에 제일 역동적인 것 같아요. 너무 신나요. 손 넘으면 안 돼요. 손 조심하세요. 정말 패스 보먼 돼요. 경치 내에서 합치하는 모습입니다. 이런 거 좋아요. 이런 거 좋아요. 참작성이. 오티럴 스프라인. 선 기술전자 보여주겠고요. 뛰어나옵니다. 굉장히 많아요. 좋네. 스트리트 댄스 갑니다. 직접 만져나오라고 합니다. 좋아요. 제가 처음 봤는데 춤이 막 펴지네요. 그러게요. 역동적이에요. 다시 돌아왔죠. 돌아왔네요. 선 조심하세요. 네. 와. 이번 팀은 일치상과. 기술 면에서. 우와. 정말 로봇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에요. 정말 로봇이에요. 굉장히 다양한데요. 실력이 선수들 못지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런가요? 저는 이 동생이 제일 좋았어요. 볼 수 있어요. 이 동생이 좋아요. 이 동생을 표현하는 이런 동생이.